안녕 다람냥이더롱 나는 외국어를 쓰지 않고 오로지 한국어만 사용하는 훈민저금 다람냥 훈다라고 해 외국어 외래어를 쓰지 않고 슬라 액체괴물을 만들어볼게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가보자 어디간데? 가보자 Hello this is 다람 Hello my name is 다람다람냥 I can't speak only English I don't know Korean sorry 한국말 몰라요 I'm gonna make 슬라임 Let's get it 그릇 입장 오늘의 풀은 아 이것도 영언데 이너 색깔 액체 풀입니다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오 강렬한 레 강렬한 빨강색 뿡뿡뿡 뿌직뿌직뿌직뿌직뿌직뿌직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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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그 볼 맞아 맞아 한국말 몰라요 오 예스 예스 볼 볼 엔터 오케이 퍼스트 인그리디언트 이즈 글루 투데이즈 글루 이즈 머메이드 컬러 액체풀 머메이드 컬러 리퀴드 글루 어픈 조아오 Jes 오케이 이넓 다음 재료는 물 이거 너무 많다 아니에요 조금 더 조금 더 좋아좋아 여기의 수 잠깐만 이것도 영어네 이걸 뭐라고 수분 가득 부드럽게 찹찹 바르는 Os 젤도 안 되고 크림도 안되고? 바르는 촉촉하고 살짝 끈적끈적한 그것? 암튼 이거! 요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참 답답하구만. 한 스푼은 안되고 한 숟가락 투하! 한 번 더! 투하! 좋아시오. 1차 반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! 쉿! 아하 석자! 석자! 요! 오! 요도 안돼! 석자! 석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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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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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약간 느낌이 안 사는데 이렇게 하니까? 오케이! 넥스트! 와,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랄 워 LP 워 LP 칼 climate 예! Prophet 칼 climate 플리즈! 몰 몰 몰 땀! 오케이 아! 쓰고 디 suite Treasured! 귀요 Designgel! wij kilka 수 수 쉿이 쉑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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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반죽은 역시 이거 이거. 한국말 몰라요. 여기에 글리.. 반짝이 가루를... 아 이거 너무 질금인데? 잠깐만 뚜껑을 열어줘아악! 그래, 이 정도 넣어야지. 예쁜 이 납작한 반짝이 친구들도 넣어주고! 여기에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? 이 액체인데, 풀에다가 넣으면 이 풀이 뭉치기 시작하는 그 액체. 그 액체를 넣어줍니다. 꽉꽉꽉꽉! 어 너무 많아. 아 좀 더 넣을까? 아까 그 촉촉한 보습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 친구를 내가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요 액체를 좀 많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좋아좋아 좋았어 and next glitter a lot of lots of glitter yes let's go spankle glitter let's go let's go 너무 한국말 몰라요 너 없이 잘 영어로 뭐라 그러지? put in? get in? I don't know and next activator 쪼롬쪼롬 아 쪼롬쪼롬쪼롬 oh too much too much 마지막 재료 이 훈다의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은 하하하뚜을 하늘하늘 사랑모양 뭐예? 뭐예? 뿅 아 한국어 한국어 호익 호익뿅 아아 쉘리 아 면도 크리 면도 어 거품 좋아 면도거품 면도거품은 깜빡했네 흔들어주시고요 흔들 아 흔들 아 아 흔들 슈워 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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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 봅시다 이 거품의 몽실몽실함 오랜만에 느낀다 몽실몽실 쫀닭쫀닭 어 나는 이 이 거품이 이 술라 이 거품이 어 액체 계모가 섞일 때 이 느낌이 참 좋아 와 너무 어렵다 오 와 몽실몽실 아 느낌 너무 좋다 우와 어 자잘한 깊어소리도 너무 좋는데 와 퐁실퐁실 이렇게 완전 구름같아. 엄청 부드럽고 쫀득한 구름을 만지고 있는 그런 느낌?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바풍! 바풍은 영화 아니지? 얍! 이거 잠기포 소리 너무 좋다. 오 근래 만든 슬라임 줌에 완전 탑3! 나의 최애 세 가지... 아 아 아 네 그렇습니다. 라스트 인그리디언트. 오케이. 잇츠 쉐이빙 폼 타임. 쉐이빙 폼을... 어우 어우 흔들어야지. 어우 쉐이 쉐이 쉐이. 쉐이 쉐이 요 쉐이. 요 요 요 쉐이. 슈슈슈슈. 어 왜 안나와? 한국말 몰라요. 왓 왓 왓 왓 헤픈? 쉐이빙 폼? 아 유 오케이? 오 오 오 예 오케 오케. 오케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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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. 믹싱 이즈 핸드 테스트? 핸드 테스트. 와우. 이즈 베리 쫀딱쫀딱스. 앤 베리베리 찰방스. 와우 팝핑캔디. 다다닥 다다닥 다다닥. 와우 피니쉬. 피니쉬. 오케이. 투데이 컨셉 이즈 피니쉬. 와 한국말 해.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 하자. 아 너무 힘들어.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진짜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밖에 못했어 답답. 아니 근데 오늘 슬라임 무슨 일이야 이거? 오 느낌 너무 좋은데? 이거는 영어 쓰는 단합냥이 만든 슬라임. 요것은 훈민저금 단합냥이 만든 슬라임. 얘가 좀 더 쫀딱쫀딱 하고 얘는 좀 더 찰방찰방. 아 둘 다 느낌 너무 좋아. 우와. 두 개를 합치면 짜잔. 대왕 슬라임. 오 너무 좋아. 오늘의 결혼. 한국말만 하든 영어만 쓰든. 빠른 말 고운 말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아주 훈훈한 마무리로구만. 디엔드. 와 이거 느낌 너무 좋다. 와. 손가락이 그냥 진짜 여기까지 들어가. 와. 너무 좋아. 오 쫀딱쫀딱. 와 좋아 좋아 너무 좋다. 뭔가 이런 퐁당퐁당한 슬라임 너무 오랜만에 만지는 것 같아. 우와. 마치 다람양의 뱃살 같구만. 슈슈슈슈슈슈. 빠붕. 빠붕. 와.